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이 친구의 이름은 방긋이. 자 오늘은요 INTJ와 ENFP와의 관계는 어떤지 순전히 저 나름대로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ENFP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ENFP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질문이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ENFP, INTJ라고 말을 할게요. 이제 발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ENFP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이제 구글에다가 ENFP 거짓말쟁이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INTJ들이 이제 우리 INTJ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약간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ENFP도 역시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나봐요. 근데 이제 오늘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발표? 발표? 네 발표까지는 아니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오늘은 INTJ하고 ENFP의 관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INTJ분들은 이제 ENFP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처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해 볼게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ENFP에 대해서 재미난 논문을 발견했어요. 아마 이제 ENFP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만화 캐릭터를 MBTI로 분석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만화는 잘 모르지만 그 만화들이 주로 이제 일본 만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어떤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만화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종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서양에서는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거기 보니까 순정만화 주인공들이 ENFP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이에요. 100% 어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르별로 나눈 것도 있었는데 ENFP가 순정만화에 이제 그쪽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요즘에도 순정만화라는 말 쓰나요? 아마 이제 아 순정만화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주인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잘 나오는 그런 여주인공을 그려보시면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처럼 좀 세대가 더 되신 분들은 캔디, 캔디 근데 어 캔디 말로는 들어봤지만 도대체 캔디 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ENFP 설명을 이제 읽으면서 이거 실화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간략히 말씀드려볼게요. 명랑하고 활발하고 분위기 잘 띄우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다독여줘요.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러면서도 또 정의로워. 정의로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나냐? 모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또 막 나서길 좋아하냐? 이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뭐죠? 사람들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또 나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막 나서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뒤로 빼는 스타일도 아니고 만약에 사람들이 특별히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과감히 나서서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 물론 이거는요. 제가 이제 누군가의 글을 보고 여러 개의 글을 보고 정리한 거라서요. 이게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이 커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 있었을 때도 업무 능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실화냐? 뭐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이런 성격이 있다고? 이거 정말 드라마 주인공 성격 아니야? 막 이랬어요. 막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막 우리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었죠? 뭐 한 10년 전 됐나? 뭐 달려라 장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혼자 엄청 속으로 끙끙대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물론 나름 밝은 성격이시니까 잘 이겨내시겠지만 이렇게 좀 밝고 좋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름의 또 마음고생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라는 게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막 듣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가사가 와닿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인티제들이 진실함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치거든요. 근데 솔직히 누가 진실함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인티제들은요. 아 내가 그거 알고 나면 진짜 불편할 것 같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아는 게 나아. 불편한 진실이라도요. 속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실한 것 자체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하고 다른데 가서는 뭐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인티제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찐이냐 진짜 진솔하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한테 잘한다 해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면요. 그냥 이게 안녕 안녕 그럼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솔직히 엄청 나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야. 근데 인티제가 정해놓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손절하는 거 진짜 가혹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 손절 전후에 막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그러지가 않아요. 손절했으면 끝! 아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 그럼 끝! 근데 이제 엔프피 분들도요. 제가 굉장히 진실함을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인티제처럼 안녕? 탁 손절이 가능하냐 아 이분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마음의 상처부터 받으시겠죠. 그 상처가 상당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어떤 이 사람을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나는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대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 엔프피들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티제도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엔프피 분들이 여기에 약간 감정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려고 이 상황이 참 너무 재밌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막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같이 뭔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거라면 인티제들은 그러는 이유가 그냥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이 나의 예의이고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어떤 책임감인 거지 물론 듣기 싫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 막 나도 이렇게 막 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웃었다 웃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감정입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엔프피 분들이 느끼시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크게 막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 동요하는 일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엔프피 분들은요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 헌법 이렇게 취해가지고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도 좀 큰 것이 아닐까 라는 그냥 저 나름의 분석을 해봐요. 그리고 또 엔프피 분들은 이는 인데 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아이 같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서 좋아해서 곧잘 모임을 주선을 하는데 막상 당일이 되면 내가 왜 그렇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하는데 엔프피 분들도 아이 같은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야만 힘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참 앞에서 제가 이제 엔프피가 순정만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인티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 논문에서 공포출이물 장르로 하면 공포출이물이고요. 악 캐릭터도 이제 악당 캐릭터나 공포출이물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웹툰도 보면 그 약간 공포물이나 뭐 탐정물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들이 막 되게 감상적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이성적이고 이렇게 냉철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튼 이건 참고로 네 어 그 다음에 흥미로웠던 거는요. 엔프피하고 인티제가 찰떡궁합이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마 이제 오늘의 주제와 가장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인티제 동영상을 진짜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해오고 있는데 엔프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나요? 다른 인티제분들은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인티제들은요. 자기 관심 분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탐구해요. 그렇다고 되게 막 이기적이냐 그런 인간은 아닌데 일단 자기 자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게 가는 거지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성향으로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참 초창기에 인티제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한두 편 만들긴 했지만 그걸 만들면서도 저는 이제 MBTI 타입 중 나하고 혹은 인티제랑 잘 맞는 타입이 뭘까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생각해 보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몰라서 무식해서 아니 생각해 본다고 제가 다른 15가지 타입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를 아느라 다른 타입을 알 틈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몰라서 무식해서 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다고 해도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가령 제 타입하고 어떤 A타입이 어울린다 그럼 제가 그 A타입을 찾아다닐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수 있다고 치죠. 만약에 다니는 누굴 만날 때마다 혹시 무슨 타입이세요 이럴 수도 없지만 혹시 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타입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건 너무나 그 뭐랄까 점집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절실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튼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하고 잘 어울리는 타입이 뭘까 막 검색도 해보고 뭐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걸 검색해보나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아 혹시 내 주변에 정말 이 타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신 재미로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재미로 한마디로 재미로 근데 인티제들은요. 그 재미로라는 게 별로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엔포피 분들은 보니까 호기심도 많으시고 도전심도 많으시고 도전심?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많으시니까 엔포피 분들이 만약에 인티제하고 되게 찰떡궁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났어 그래서 데이트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막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는 이제 엔포피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 이게 뭐 핫하대 여기 가보자 여기 뭐 인스타봐 여기 나왔는데 여기 가보자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제의를 했는데 인티제들이 그것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그래 몰라 초반에는 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번이지 인티제들은 이제 거기에 금방 좀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가치가 무엇이지? 생산성?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어떤 당위성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못 찾으면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막 여러가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이런 엔프피 분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찬물기였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엔프피를 이제 순정만화 주인공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프피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편협하게 막 하나에 막 치여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추측헌데 실제로 성격도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 같고 장르도 약간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요 밝고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들이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를 싫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든지 선입견이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장점들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영화대로 재밌고 이건 또 이거대로 재밌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인티즈같이 자기만의 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딱 정해놓고 보는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저같은 경우는 로맨틱 코미디를 전혀 안 보는 장르고 막 피하는 장르 중에 속해요. 근데 이게 인티즈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맨틱 코미디를 안 본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취향은 아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제 동반자분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타이타닉도 보지 않은 자 어찌 영화를 논하느냐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제 엠프피들한테는 세상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러블리 러블리 막 이런게 인티즈들한테는 약간 좀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인티즈들도 그런 것들 너무 티를 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로맨틱 같은 경우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경우는 요즘 솔직히 비현실적이잖아요. 동화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주되다 보니까 인티즈들 성향하고는 안 맞는 편인 거예요. 인티즈들이요. 너무 뻔하고요. 상투적이고 막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스토리. 그 다음에 고착된 남녀 주인공의 획일적인 캐릭터. 뭐 여하튼 그래서 인티즈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요 타이타닉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TV에서 하도 많이 해줘서 꼭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디다 그냥 여담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거든요. 참 좋아해요. 그분의 영화 본 것도 많고. 근데 유독 진짜 그분의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에 두 편인 타이타닉 타이타닉 아바타 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 거든요. 뭐 그 이유는 언젠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또 다시 M4P로 돌아가서 미어캣이라는 동물에 비교하고 싶어요. 참 귀엽게 생겼잖아요. 물론 걔네들은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삐롱 삐롱 하고 지키고 있는 거겠지만 M4P들은요. 상대방을 볼 때 특히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애정을 쏟아붓고 싶고 그런 캐릭터로 저한테는 읽혔어요. 근데 인티제들이 감성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M4P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M4P로 예상되는 캐릭터를 주변에서 떠올리지를 못했어요. 워낙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여주인공 성향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M4P 성향이 여자들한테 더 익숙한 성격 같은데 뭐 남녀 상관없이 어딜 가나 약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또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지만 옛날부터 참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은 여자 마음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마음 읽기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TV보니까 남녀 개그맨들이 데이트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 취미가 뭐예요. 낚시 그랬더니 갑자기 에이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얼른 아 명품관을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꿔요. 근데 물론 웃기려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한 거겠지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또 거기 나온 여자분들이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다 짧은 치마 입고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다는 아니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앉으려니까 좀 가릴 것 좀 누구 주시겠어요? 이래요. 근데 다 좋아 예뻐 짧은 거 입고 나온 것 까지 다 좋은데 아니 짧은 거 입고 나왔으면 자기가 가릴 것 까지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아니면 가릴 게 신경 쓰이면 입고 나오질 말든가 저는 제 성격 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불특정 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분이 다 계산을 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덮을 거 좀 주세요. 누가 나한테 덮을 걸 주나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려고 한 건데 짐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런 어떤 그런 게 싫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튼 이게 제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인티제 성향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인티제들은 터부시 하는 거 혹은 전통 관습 이런 것들 이게 일단 잘못했다고 느끼면요 그거를 더 이상 못 받아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엔포피 분들도 맹목적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인티 좀 받아들이시는 대충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인티제들은 너무 그걸 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엔포피 분들한테 그래서 인티제 한테는 죄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고 서프라이즈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습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 나한테 그런 걸 깨닫는 순간은요. 바로 인티제하고 엔포피 차이점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본 엔포피 는 많은 부분에서 인티제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수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창의성이 없는 반복적인 일을 힘들어 한다는 점 또 독립적 자발 적 인티제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진실함 하지만 정말 케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부딪혀봐야지 이론적으로만 믿으면 안된다. 여하튼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티제와 엔포피 의 조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